늘 깨어있는 실천 팁이 있을까요? 지금 깨어있는 초연한 마음이 들어야 깨어있다고 느껴지시거든요 그러니까 몰겐자 몰라 이거 괜찮아 해가지고요 지금 이 순간에 딱 현존 하시면서 이 참나랑 접속이 되면 초연해진다는 느낌도 느끼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것만 느끼시려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살아가다 보면 별일 다 있잖아요 별일 다 있으면 별 마음이 다 일어나거든요 참나만 바라보는 이 초연한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돌아가는 중에 이왕이면 사랑에 맞게 이왕이면 정당하게 이왕이면 최선을 다해서 이왕이면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인정하면서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지 하고 복공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양심적으로 하는 게 옳지 하고 구공에 대해서도 내가 아는 데까지 인정하는 데까지 자명하게 직관하고 있는 이 마음을 전체적으로 잘 챙기시는 게 항상 깨어있는 비결입니다 늘 참나만 붙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참나 안 찾아도요 처음에는 참나랑 접속하려고 노력하지만 나중에는 이 마음이 주목하셔야 돼요 참나랑 접속하면 내가 편안해지더라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몰라 괜찮아 해가지고 마음만 편안해지면 뭐예요? 꼭 참나를 안 잡아도 난 이미 참나랑 접속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초연하죠 어? 이건 이미 참나랑 접속한 거야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세계는 이미 참나의 작용이야 지금 이거 다 만져지는 참나야 이거 만져지는 참나야 소리 들리면 저건 참나의 소리야 참나가 들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감정 오감이 이렇게 굴러갈 때 내 마음 안에 항상 초연하고 지혜롭고 자비로우면서 정의로운 마음이 굴러가게 내 마음에 계속 굴러가게 관리해 주는 게 참나랑 하루 종일 함께 접속해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늘 깨어있다는 게 참나만 보고 있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참나랑 공명하는 마음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관리해가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팁입니다 실전 팁입니다 몰라 괜찮아 자명 안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늘 몰라 괜찮아 그리고 너 자명해? 라고 물어보면 너 자명해 안에 사랑도 들어있고 정의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잖아요 일처리 자명하게 양심에 맞게 처리하고 있어? 자명해? 벗공의 마음 잊은 거 아니야? 일체가 참나 작용이라고 해놓고 지금 잊어버린 거 아니야? 과거에 집착하지 않은 게 옳다고 아공으로 깨달아놓고 그거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꾸 마음관리를 해가세요 참나만 바라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물론 명상할 때는 참나만 바라보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